안녕하세요. 대개수, 대백과 대사진의 대개수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커스텀 순행 PC를 같이 만들어 볼텐데 이번 비디오에서는 커스텀 순행 PC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게 냉각수를 순환시켜줄 펌프가 필요하겠죠. 펌프 본체는 이 안에 들어있고 얘는 뭐냐면 펌프탑이라고 해서 펌프 위에 장착이 되어서 다양한 호수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펌프를 구입하시게 되면 펌프탑이랑 같이 구입하실 텐데 같이 구입하시게 되면 펌프탑이랑 펌프랑 결합이 된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워터블럭이 있겠죠. 워터블럭이 하는 역할은 CPU나 그래픽카드와 같은 부품들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 열을 냉각수로 전달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거 미리 뜯어놨어야 되는데 나 말고 자 이거는 지금 CPU블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납작하고 큰 이 녀석이 그래픽카드에 장착이 되는 GPU블럭입니다. 자 GPU블럭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CPU 그리고 대부분 그래픽카드까지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SSD를 수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SSD용 블럭 여러분이 수냉하고자 하는 각각 부품에 맞는 수냉 블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와 블럭 사이에 냉각수를 통과시켜주기 위한 호수가 있겠죠. 호수 자 보통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된 것을 호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아크릴로 된 딱딱한 관이죠. 그거는 이제 딱딱한 관으로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딱딱한 관으로 하는 것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말랑말랑한 호수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수 자 여기 보시는 요거는 양이 얼마 안되죠. 이거는 농축액이에요. 농축액이라서 자 저기 보시는 이 커다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정제수입니다. 정제수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라고 해야 되죠.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정제수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정제수에다가 이런 농축액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커다랗게 아예 완제품으로 된 냉각수들도 있으니까 냉각수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커다란 물건은 라디에이터입니다.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는 역할이 뭐냐면은 냉각수로 이제 CPU나 GPU의 열이 전달이 되면 냉각수가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뜨거워진 냉각수의 열을 공기 중으로 발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라디에이터는 얘는 일반적인 라디에이터보다 포트가 더 많이 달려있는데 포트 구멍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피팅을 연결해가지고 호수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팅을 연결해가지고 호수를 꽂아가지고 물이 안으로 흘러가면 이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냉각수를 식혀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냉각수를 빨리 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팬입니다. 팬 자 이렇게 라디에이터에 팬을 장착을 해가지고 공기를 강제로 불어 넣으면은 냉각수가 훨씬 효과적으로 냉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라디에이터에는 팬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라디에이터의 경우에는 360mm 라디에이터인데 360mm 라디에이터라는 것은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360mm니까 120mm짜리 팬 평소 많이 쓰시는 팬 중에 하나가 120mm죠. 120mm짜리 팬 3개가 연달아 장착될 수 있는 라디에이터입니다. 오늘 만들 시스템에서는 360mm 라디에이터 2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개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360mm이면 120mm가 3개니까 120mm 3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열 그러니까 360mm가 두 개니까 120mm 몇 열이죠? 3 곱하기 2니까 6열이 되겠죠. 6열 자 처음 순행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디에이터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품 하나당 라디에이터 1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품이라는 것은 CPU나 GPU같이 발열량이 많은 부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CPU랑 GPU랑 메인보드를 했다고 해서 라디에이터가 3열이 필요하냐 하는 건 아닙니다. CPU랑 GPU같이 발열량이 많은 거 CPU나 GPU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PU랑 GPU를 순행을 한다 그러면 2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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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열이 되겠죠. 2열 라디에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오버클럭을 하신다고 그러면 1.5에서 2배 정도의 라디에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만드는 시스템은 사실 CPU랑 GPU 하나씩만 있는데 360, 360짜리, 그러니까 3열 짜리 라디에이터가 두 개나 사용이 되고 있죠. 라디에이터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개당 한 부품당 1열이라는 것은 최소 권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케이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면적이 넓을수록 펜을 느리게 돌려서 적은 소음으로 같은 양의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커다란 원통형의 물체가 보이죠. 이거는 물통이죠. 물통. 이거는 여분의 냉각수가 저장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처음에 냉각수를 채우거나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물통을 반드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정신이 없네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피팅을 설명을 안 했는데 이쪽에 보시는 이 조그마한 부품들이 피팅입니다. 피팅의 용도는 수냉 부품에 워터블럭이나 라디에이터 같은 수냉 부품에 이 호수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피팅에다가 호수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널리 쓰이는 여러 가지 피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두 개는 부드러운 호수에 사용하는 피팅이고 이 하나는 아크릴관이나 금속관 같은 딱딱한 관에 사용하는 피팅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차이는 이거를 바브 피팅이라고 하고 얘를 컴프레션 피팅이라고 합니다. 바브 피팅은 그냥 이렇게 끼우는 피팅이에요. 이렇게 끼우는 피팅인데 끼워서 이 위에 클램프나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따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컴프레션 피팅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는데 두 부분으로 분리가 돼서 한쪽에는 바브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호수 위에 끼워가지고 결합을 한 다음에 이 칼라를 조여주게 되면 따로 고정하는 부품이 필요 없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피팅은 아크릴관을 위한 피팅인데 아크릴관이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호수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크릴관용 피팅도 얘도 컴프레션 피팅이라고 하는데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이제 오링이 따로 있어서 자, 아크릴관에 칼라를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오링을 끼우고 얘를 이렇게 끼워서 조이게 되면 조이게 되면 이 오링이 눌리게 되겠죠. 이 사이에서 눌리면서 얘를 꽉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이면 사실 아크릴관이면 얘가 빠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지금 부드러운 피팅이라서 부드러운 호수라서 빠지네요. 이런 식으로 꽉 잡아주게 됩니다. 피팅을 고르실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크릴관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아크릴관 같은 경우에는 피팅이 밖에만 잡아주기 때문에 이 바깥에 관의 바깥 지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6mm 바깥 지름이 16mm인 관이다 그러면 피팅도 16mm용 컴프레션 피팅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호수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호수는 이렇게 안쪽에 끼워지고 바깥쪽에 조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컴프레션 피팅을 바깥 지름과 안 지름을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호수는 10mm, 16mm 그러니까 안쪽 지름이 10mm이고 바깥 지름이 16mm인 호수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컴프레션 피팅을 10mm, 16mm용으로 된 것 그러니까 이 바브는 10mm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 칼라는 16mm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피팅을 사셔야 얘가 딱 들어맞고 나중에 빠지는 일이 없이 단단히 구정이 됩니다. 물론 바브 피팅의 경우에는 바깥 부품이 없기 때문에 이 안쪽 지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요새는 바브 피팅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팅하고 부품은 이런 식으로 나사로 연결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자, 그 두 부품을 연결하는 나사 규격은 G4분의 1 나사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같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냉 부품을 구입하시면서 신경 쓰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스냉 부품은 G4분의 1 나사를 사용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호스를 연결해주는 피팅 말고도 이제 각 피팅을 피팅끼리 서로 연결하기 편하게 해주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 사용해버려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뭐, 이제 뭐 45도, 90도 이런 각 꺾이는 예를 들어 부품에 이렇게 피팅을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 90도 아답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답터라든지 아니면 각 부품을 직접 연결해줄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로를 구성하시면서 필요한대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